지금 마을 다 돌았나? 일단 여기가 제 집이고 위로 가면은 목수 사는 곳 아래로 가면은 아랫집 집에 안들렸었죠? 아랫집 집에도 한번 들릅시다 어 뭐야 아 일로 돌아서 가야되지 섬유? 이게 왜 섬유야? 뭐야 일로 못가? 진짜 내가 이거 싹 정리한다 진짜 아니 미루요 맞다 이쪽 길로는 한동안 다니지 맙시다 그리고 여기 저번에 문 닫아서 못 들어왔었죠? 어 아무도 없네? 다 어디 간거지? 아무튼 여기 뒤에서 이런거 수확 좀 수집 좀 합시다 수확은 아니죠? 뭐 내가 심은게 아니니까 여기 뒤에도 생각보다 이렇게 땅이 넓답니다 물론 여기는 제 땅이 아니라서 농사를 짓지는 못해요 아니 뭐 수집할거 더 없나? 아유 진짜 날시라도 들고 올걸 뭐 없네 여기는 폐가 아무도 안 사는 집이죠 뒤에 쓰레기 뭐야 뭐 없네 민들리 하나 줍고 끝이야 안에 누군가 있지만 문이 잠겨있구요 지금 인사를 다했나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꽤 많이 못 만났네 어 선물 아 이게 전여친 전 와이프죠 누구랑 잘 좋은 관계를 유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다 친해집시다 또 해 질 때쯤 되니까 집으로 오구요 아 이 에너지 빨리 늘리고 싶네요 이 에너지가 낮으니까 뭘 할 수가 없네 아 이 조끼리 막혔지 아 이 조끼리 진짜 아 이게 제가 이래가지고 아 제가 이래가지고 항상 게임 이거를 시작하면은 첫 며칠 동안은 땅 정리를 하는 이유가 이거였나보네요 안되겠다 안되겠다 이번에도 집 정리합시다 집 주변 정리 여기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싹 다 베어버립시다 어 이거 어 민들레는 이거 체력차네 아 이거 팔지마 돈 안되 어 이거 내일 먹으면서 일합시다 어 지금 말고 요것도 하나 수집으로 냅두고 내일을 위해서 도구들 꺼내고 오늘도 뉴스 보고 뭐 오늘은 뭐 없네 꿀팁 없네 어 내일 비온다 제가 왜 비오는 걸 어 레벨업했네 채집 레벨업 나무에서 종종 씨앗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음 이렇게 제작법을 배우고 수선화가 30골드 2골드 섬유 하나에 1골드구나 3일째 음 제가 비오는 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비가 오면 물 안 줘도 돼요 지금 다 흙이 젖어있죠 그리고 이렇게 파면은 바로 젖어있어요 이렇게 아주 효율적인 농사가 가능해서 저는 이 비오는 날을 항상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 5개 5개 해서 딱 심으면 끝 어 방금 소리 뭐야 지금 제가 며칠 동안은 여기 땅 정리를 하기로 했으니까 집 바로 아래 그러니까 가까운 쪽부터 정리를 할게요 요런 거 요런 큰 나무 같은 거 이런 거는 이게 레벨이 안 돼서 아직 안 되거든요 나중에 저런 거는 나중에 레벨이 되면 하도록 하고 1번 2번 3번 해서 1번 2번으로 저런 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지금 가능한 것만 싹 다 정리할게요 역시 사람 본성 어디 안 가죠 저는 역시 천 며칠은 이런 걸 정리해야 되나 보네요 쓰는 것만 정리하면 되는데 안 되겠어요 너무 신경 쓰여 어 에너지 많이 난다 진짜 어 오늘 이거 일할 때 민들레 먹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아낄까 아 이게 초반에는 이 스타리벨리가 조금 루저한 면이 있어요 이렇게 뭐 주변 땅 정리 농사 이런 것밖에 할 게 없어서 저는 보통 1년 차까지는 노가다를 많이 하고 2년 차부터는 이제 여유 있는 플레이를 많이 해요 뭐 침묵 지라러 다니고 광산 가서 광산에서 뭐 몬스터 잡고 다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 이 나무 베는 것 때문에 몇 개 못하고 기력이 다 달겠네요 나무만 빼고 정리할까 일단 어 괜찮은 것 같은데 뭐 나무가 뭐 엄청 지저분하고 그런 거 아니니까 우선 나무만 빼고 나무만 빼고 싹 정리해봅시다 아우 자꾸 다른 거로 클릭하네 어 잠만 이거 뭐야 이거 만들려면은 구리 광석이랑 돌 필요한데 잠깐만 이거 저 이쪽에 그 광산 있지 않아요 저? 아 여기? 이거 구리잖아요 이거 구리잖아 어 아 이거 정리도 해야 되고 지금 농사도 지어야 되고 농사 짓고 정리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근데 에너지도 없고 아 할 거 너무 많네요 아 잠깐만 이쪽에 가면은 그 온천이 있어가지고 자면은 막 기력 회복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 거지 아저씨 살죠 루이스 아 라이너스 루이스는 그 저기 촌장이죠 맞나? 어 이거 먹고 싶은데 어 씨앗 버려 고추냉이 어 여기 그 쉬는 데 있지 않나? 뭐야 뭐야 여우 아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고 그것부터 해야 되는데 아 여기 여기인가? 아 아 여기구나 지금 길이 막혀서 못 가는구나 그러면은 체력 회복을 못하네 뭐하지 이제? 잘까요? 어? 이거 맡기러 갈까? 정동서 그럼 또 침묵질을 하러 갑시다 제가 대충 애들이 어디 사는구나 제가 대충 애들이 어디 사는지 알기 때문에 얘네들이랑 지금 대화하러 갑시다 얘는 아까 전에 그 안에 누구 있는데 문 안 열리던 그 탑에 살죠 마법사 쟤는 몸만 할 거고 나머지 사람들이랑 침묵질을 하러 갑시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뭐부터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농사는 기본으로 해야 되고 지금 두 가지 중에 고민 중인 건 하나는 먼저 땅 정리를 싹 하는 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봄 한 중간 정도까지는 저걸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까 광산에서 구리 같은 거 캐서 돈 버는 거 어? 여기 좀 비싸네 얘랑 대화하고 싶은데 얘가 사장이죠 모리스 조자마트 대표래요 여기는 아무래도 얘는 아까 만났던 펜 이게 누구야 쉐인 어 쉐인 직장이 여긴가 보네요 음 딱히 뭐는 없고 여기 밑에 집으로 가면은 여기가 이제 대장장이의 집 여기서 정동석 가공합시다 25홀드 하나에 잠깐만 아 여기도 올리고 오오 석석웅황 석웅황 석웅황이 뭐야 그리고 여기가 도서관 음 건터 최악이구만 소지품이 없어 소지품이 없다고? 근데 잘못 읽었나요? 뭐죠? 뭐 서궁왕? 서구 서궁왕 보여달라는 거야? 어 부탁드릴 게 있어요 기증 기증하면은 흥미로운 물품을 몇 가지 준다고 하네요 강제 기증은 아니네요 대신 다행히도 기증합시다 기증합시다 일지 업데이트 고고와 어? 어 미션이었네? 아 맞다 이거 아 낚시도 해야돼? 제가 할 거 많은데 일단 이거 개꿀 그러면은 일단은 제 집에 있는 광산부터 캐고 그 다음에 마당 싹 정리하고 그런 순서대로 갑시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리젠 안됐나? 조개 조개 리젠 아직 안됐네요 조개 조개 있네? 어 조개 있다 아 음 얜 돈이고 아 섬유 이거 또 나중에 재료인데 저거 아 아 농사다 농사 잠깐만 가게 문 닫기 전에 빨리 가게 가가지고 작물 좀 더 삽시다 초반에는 좀 빡빡하게 살아야 돼요 여깄다 아 아니 아까 거기 갑시다 조자마트 매주 수요일은 쉬는구나 조자마트 가 여기 조 아 여기 광산 광산 아 어 이거 진흙 이것도 뭐가 되는데 아 점토 이것도 나중에 무슨 재료인데 저것도 은근히 구하기 힘들어요 비켜 아 여기 비싼데 파스미 씨앗이 원래 20원인데 여기 25원인데 겁나 비싸네 물 물 많이 주기 귀찮으니까 어 아 아 아 잠만 이거는 구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버리고 요거 두개랑 요렇게 해서 돈 먼저 법시다 솔직히 저거 돌이랑 수액은 벌기 쉬워요 나무만 캐고 돌만 캐면 되니까 음 음 저 사람들이 다 각자 집에 살죠 어 여기 이리와 세바스찬 인사했다 어 남의 집에 들어갈 수 있구나 에블린 할머니 아까 할메라 부르겠죠 할메 조지 이제 꺼져 할머니는 되게 착하고 좋은 분인데 이 양반은 좀 그러네 펜 얘랑 말했나? 알렉스? 운동은 별로 안좋은 타입 같아 일단 같이 놀아줍시다 뭐야 어 아니 지 지가 놀자면서 다음번에 다음에 어 아 이 누나 어디 살더라? 아 얘 어디 살더라? 여기가 촌장집이던가 일단 쓰레이통 뒤지고 총장님 맞는거 같은데 아닌가? 어 기억이 확실하지가 않네요 뭐 수확할 것도 없고 뭐 수확할 것도 없고 이 집이 아무도 없네 다들 집 비교고 어디 갔어? 침실에 들어갈 만큼 친하지 않습니다 아 여깄다 여기 에밀리랑 헤일리 집이구나 쓰레기통 뒤지고 여기가 여기가 아 찾았다 빈센트 어 처음 보는 사람 난 빈센트에요 조디 그러면 그러면 조디랑 빈센트 집까지 들렸고 아까 얘 헤일리는 아까 안에 있어서 못 들어갔고 이 어디 살지? 이 아저씨는 이 아저씨가 의사에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 제가 알기로 아 병원 갔다 올걸 또 문 닫았겠네 5시에 문 닫으니까 또 쓰레기통 뒤지고 안 돼 아닌가? 셋이 닫는다 했나 문? 아 이게 아 이게 저는 이게 사소한게 기억이 잘 안 돼요 셋이 맞네 어 기억 잘했죠? 뭐 얼추 침묵질도 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거 먹읍시다 수선아 여기 먹었으니까 이 창에 같이 들어오겠죠? 오케이 아 이게 템 창부터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진짜 이거 너무 답답하다 뭐 할 수가 없네요 다음부터는 침묵질 할 때 이거 싹 도구들 싹 다 놓고 침묵질 하러 나옵시다 잠만 어 하나 해놨네 하나 있고 둘 셋 넷 오케이 딱 맞고 수선아는 수선화는 창고에 있으니까 팔고 조개도 하나 있죠 있던가? 어 없네 다음에 주읍시다 나무 많이 모았고 더 이상 할게 없네 내일 날씨는 아주 말 떼요 잡시다 봄에 4일째 봄에 4일째 어 도구 다 뺐.. 다 뺐구나 이거면은 어 작물들이 계속 자라고 있어요 물 뜰어 아 이게 물 뜰어 가기가 좀 멀구나 제가 전에 했던 맵은 잠깐만 이거 아 이게 이렇게 되는거니 전에 했던 맵은 그 강가 맵 해가지고 집 바로 앞에서 물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맵은 물이 좀 머네요 우선 우선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주고요 제가 혼자 할때는 정말 이 이거 에너지를 끝까지 다 소모해 가면서 극한의 효율을 자랑하는 노가다를 하는데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까지 그러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마음 가는대로 힐링하면서 게임하도록 할게요 다른 게임 막 경쟁하고 하는 게임들 스트레스 받아서 요런 게임 하면서 힐링하고 아주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 농사니까 이것도 일인데 왜 이게 힐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힐링이 많이 돼요 시간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알 수 없는 일이죠 이쪽으로 제가 못 가고 여기로 돌아서 가는데 여기 길 조금만 정리하고 어 석탄 같이 나오는구나 지저분한거 좀 어? 이쪽 말고 광산 광산 개인 광산이 여기였나? 뭐야 넌 아 여기 개꿀인데 이거? 여기 광산 이거 다 캐면은 다시 자라겠죠? 광산 돌이 자란다고 표현하니 좀 이상한데 아무튼 리젠 되겠죠 이거? 여기부터 정리합시다 우선은 이거 용광로 구리 20개 돌은 지금 창고에 꽤 많으니까 돌은 지금 창고에 꽤 많으니까 돌보다는 구리 위주로 정동석도 먹어주고 정동석도 먹어주고 돌을 다 캐까? 돌 굳이 캘 필요 캘 필요 없지 않나 지금? 이거 캘 기력 갔다가 여기 정리하는게 지금 이득이죠? 여기 가는 길 좀 여기 가는 길 좀 나무는 좀 천천히 캡시다 기력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정리 효율이 떨어지죠? 정동석 가공하는데 아까 25원이었나? 그럼 지금 3개니까 75원 필요한데 잠시만 탈진 안하게 체력 컨트롤 잘해주고 오케이 그만 그만 뭐 정동석 내일은 아.. 지금 갖다 오면 되겠구나 내일이 아니라 일만 하고 바로 잠자는 생각했겠네 이걸 들고 다른거 필요없죠? 4 아주 평화로워요 오 뭐야 이거 리크 아 맞다 이것도 있지 고장 나중에 저거 고쳐지죠 나중에 아 이거 파고싶다 이거 꾸미꾸미하는거 파면은 가끔 막 좋은거 나와요 저거 파줘야되는데 용광로 지을수있네 아저씨한테 가서 문닫기전 아어 가는 길에 의사 만나고 아 이게 게임이 어 이게 누구야 오 뭐야 이런게 있었나 오 근육치료 탈진상태 벗어날수있고 와 에너지 기력 500 총기력이 270인데 오 들어갈수있다 여기있다 의사선생님 어 간호사 누나도 말할수있나 어 마루였네 아 마루가 간호사였구나 그 의사선생님 하비 동네 의사에요 의사는 있는데 약사없나 어 뭐야 라이너스한테 붉은 버섯을 갖다주면 225골드 잠만 이거 낚시 낚시 끝났네 어 어 이거 탈진 어 탈진 안되네 근데 어 실수로 이렇게 누른건 괜찮나 에너지 0인데 아까 버려놓은거 모르겠지만 뭐 탈진 아니라면 저는 좋아요 가공 아 꽝 오 뭐야 이거 방해석 방해석 오 구리 광석 20개 아 10개 이거 방해석도 여기다가 기부하러 갑시다 이런거 팔면 돈 좀 되나 이것도 기증 기증을 계속하면은 뭐 좀 좋은게 있더라구요 뭐 선물도 주고 그래서 저는 모이면 모이는대로 기증하는 편이에요 막 공략 찾아보고 뭐 뭐만 기증하고 이런건 저는 싫어요 그럴거면 일을 하지 이런 힐링 게임에서까지 그렇게 막 전략적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오늘도 조개를 주스러 왔어요 어 굴 어제 점심에 굴 순두부찌개 먹었는데 되게 맛있었는데 아니 순두부 그 굴에 아니 순두부찌개 굴이 들어있는데 되게 맛있더라구요 어 아무튼 마을로 다시 갑니다 마을에서 쌤 어 쌤 처음 본거 같은데 이제 몇매 안남았다 얘는 못 만나니까 빼고 얘 어디 살지 얘가 아 이 에밀리는 나와있는데 헤일리가 여기 위에 있는데 아 헤일리랑 대화해야 되는데 파스닙 아 용광로 이게 이 게임의 특징이 뭐 하려고 얘기하면서 아니면 생각하면서 막 가다가 주변에 딴거 보면 딴거 해요 그리고 까먹어요 나중에 또 생각나죠 이 게임의 기묘한 점이에요 가서 으우 진짜 여기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온다 지금 기력이 없어서 풀베기 외에는 아무것도 안되요 게임 초반이라 딱히 뭐 할게 없네요 그래서 가서 잘건데 어 이쪽이죠 이제 길이 좀 익숙해졌어요 어 이 맵은 집이 너무 그러니까 제 마당이 너무 지저분하네요 살짝 취향에 안맞는 맵이에요 팔거 없나 굴 하나 내 컬렉션에 넣어야 되고 아 맞다 용광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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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기로 했죠 용광로 를 집에다가 만들까 밖에다 만들게요 밖에다가 용광로 를 여기다가 이게 뭐야 구리 넣고요 넣고 나머지 정리 내일을 위해 또 템 빼놓고 얘를 옮겨주고 오 농경생활정보 꿀팁 봄철파 마을 마을 남서쪽에 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 일단은 그리고 내일 날씨 비 오케이 구리주기 한개 지금 생산중이죠 설명뭐야 구리강석 다섯개랑 석탄 한개 지금 이미 넣었구요 어 파하 봄이었나 지금 아까 가라고 했던 그 꿀팁에서 가라고 했던 곳에 한번 가봅시다 다른거 눌러가지고 괜히 탈진하지 말고 에너지 안드는 낫 들고 다닙시다 어 내 풀 이게 이 스타듀밸리도 그 모드같은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스킨을 뒤집어 씌울수도 있고 되게 자유도가 높은 게임이에요 생각보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웬만한 게임을 할 때 항상 순정파기 때문에 그 순정을 유지하는걸 좋아해서 이렇게 뭐 모드같은거 안깔고 플레이합니다 남서쪽이면은 잠깐만 여기 남동쪽인데 어어 여기있다 오 파 파 오 오 이거 이거 금별붙은 파도 났다 오 민들레 어 더 없나 오 좋아요 더 없나 파 파 파 파 파 파 파 가 없네 이 타구나 오 오 좋아요 이거 팝시다 이쪽으로 가면 또 저희 집이죠 집으로 돌아와서 아까 줏은 아까 줏은 파를 팝시다 음 좋아요 역시 저거 농경생활 꿀팁 저거 꼭 봐야되요 이래서 이렇게 까먹었던 것들을 상기시켜주기도 하고 뭐 이미 알고 있으면은 그냥 가면 됐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까먹는다거나 이 게임의 특징 아까 말했듯이 자꾸 뭐 하다 까먹거든요 뭐 하다가 주변에 딴게 보이면 딴거 하고 뭐 그런 식이라서 이렇게 한 번씩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이렇게 개이득 봤죠 이렇게 이득을 볼 수 있게 해줘요 어 구리죽이 나왔다 오케이 인지 업데이트 하고 이거 파 다 팔 다 팔게요 이거 금파를 여기다가 보관하고 금파 금파 이렇게 정리해주고 어제 내일 날씨 비온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잡니다 오 최강 레벨업 파는 하나에 8원밖에 안되는구나 뭐 초반이니까 지금 돈 없으니까 좋아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영상에 남겨도록 할게요 오늘은 끝 2 3 4 5 4 5 6 6